아파트 18층 옥상 텃밭의 전경입니다. 각종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는 그런 작업을 했고 씨를 뿌리지 않았어도 그냥 나는 그런 장목도 있습니다. 들깨는 스스로 난 것이고 상추도 작년 씨가 떨어져서 난 것이 되겠습니다. 이거는 쌈체르는 모종을 사다가 심었는데 이렇게 잘 자라서 곧 이제 첫 수확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. 고추도 청량고추와 오이고추를 구분해서 심었고요. 여기 쑥갓은 파종한 지 2주가 됐는데 이렇게 아주 잘 자랐습니다. 화분에다가 부추를 심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게 아주 쏠쏠합니다. 매년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옥상 텃밭에 아침 저녁을 와서 물주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고 힐링이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. 좋은 옥상 텃밭을 가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히 대단히 감수합니다.